안녕하세요. 마일과 포인트로만 여행하는 힐링홈즈입니다. 드디어 오늘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해주시고 남겨주신 응원 댓글도 너무 감동적이어서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서 뽑으려고 하는데요. 구글 시트에서 랜덤 함수를 사용해 컴퓨터가 랜덤하게 당첨자를 뽑아주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해보는 이벤트라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총 423명인데요. 423명 중 안타깝게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에 집 주소를 적어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당첨되면 현지로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되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힐링홈즈 채널을 한 번이라도 더 봐주셨으면 해서 너무 쉬운 질문이었지만 4번 항목을 추가했는데 팬심 때문이었는지 5분이 BTS를, 2분은 트와이스를 찍으셨네요. 정답은 뮤진스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 함수로 숫자 3개를 생성하고요. VLOOKUP 함수로 생성된 숫자에 해당하는 닉네임과 이메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요. 화면에 랜덤 숫자가 생성되면 3명의 당첨자의 닉네임이 뜹니다. 준비되셨나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결과가 나왔네요. 당첨되신 3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8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선물 전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벤트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 당첨되지 않으신 구독자분들은 너무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풍성하고 재미난 이벤트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남겨주신 따뜻한 댓글 잘 참고해서 앞으로의 영상도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요새 날씨도 많이 덥고 흉흉한 일들이 많지만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유익한 말과 포인트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